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부자로 만들어주는 부자의 사고법과 부자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의 습관과 사고가 내일의 부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부자들의 생각은 뿌리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부자들의 생각과 사고를 통해 돈을 부르는 부자들의 돈 공부법을 세 권의 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자의 습관, 빈자의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명정선지음 한스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부자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에 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가난한 패배자라고 한숨만 쉬면서 나아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목표 지점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를 이미 얻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불을 원하면서 늘 빈부 격차만 이야기하고 가난, 나고자 등의 주제에만 중독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손에 넣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시작은 가볍게 즐거운 미래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화려한 옷차림을 연상해도 좋습니다. 또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대저택에 살고 있는 이미지라든가 부자가 된 미래의 삶을 선명하게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의 삶을 살려면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수입을 얻어야 할까, 얼마나 저축을 하고 어떻게 자산을 형성해야 할까 하는 식으로 이미지를 하나씩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부자가 되는 환경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대로 돈은 모이게 됩니다. 먼저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자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부자는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0억 원이 생긴다 해도 관리할 역량이 없으면 부를 유지할 수 없어 부자가 부자로 살아가려면 돈을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단지 액수만큼의 가능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활용하는 지식과 지혜입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돈을 지키고 불리는 지혜가 없으면 잃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현명한 부자가 되려면 돈이 들어오기를 바라지 말고 돈을 관리하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진정한 부자를 만들어주는 힘은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지혜입니다. 부자는 돈과 감정을 분리합니다. 돈을 관리하기에 앞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관리할 수 없는 한 돈 관리의 효과는 잠깐의 그칠 것입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꼭 인간관계가 원활하거나 가족이 화목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화목하고 인간관계가 두터운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 가능성은 훨씬 큽니다. 행복한 부자는 마음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상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수를 알기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지출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돈 문제는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주변의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면 좋습니다. 불편한 직장 동료가 있다면 관계 개선을 위해 한번 노력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부자가 되는 첫 걸음은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라는 흔한 말처럼 부잣집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재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부동산 투자자인 A씨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땅을 보러 다니고 건물을 올리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운동도 하고 땀 흘리며 뛰어놀기도 했지만 주말이면 늘 아버지가 건축업자와 협상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일을 배웠습니다. A씨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가 보유한 재산의 규모가 과연 중요할까요? 돈이 없어도 그는 은행의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건축을 할 때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파트에 배치해야 하는지 훤히 꿰뚫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사업가의 안목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돈과 투자 이야기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 6살에 시작해도 늦다 라고 말했습니다. 짐 로저스는 투자에도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억만장자인 워렌 버핏은 11살 때 용돈으로 코카콜라의 주식을 샀습니다. 지금은 코카콜라의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짐 로저스는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 펀트를 설립하여 10년간 4200%라는 놀라운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는 어린 두 딸의 교육을 위해 돼지 저금통을 선물한 뒤 딸들이 침대를 정리할 때마다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금통이 꽉 차면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고 이자가 쌓인 통장을 보여주면서 돈에 대해 가르쳤다고 합니다. 한편 B씨는 자신이 늘 돈에 쪼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그는 돈과 관련해 부모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그가 뭔가를 사고 싶다고 하면 부모님은 왜 이렇게 많이 쓰니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다 하시곤 했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해야 한다며 학원비는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부모도 자신의 아이가 가난해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 스스로 돈에 관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니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다. 절약을 이야기하기엔 자신도 구체적으로 아껴본 적이 없고 자산을 굴려서 돈을 불리는 맛에 대한 경험도 없으며 어떻게 절세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우리 집이 가난하냐고 물으면 불편한 마음으로 돈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건 좋지 않다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꺼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앞의 A씨는 어릴 적부터 돈에 대해 알 기회가 많았던 덕분에 돈을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려면 어떤 사람들을 모아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반면 B씨는 돈이 무엇이기에 이리도 삶을 좌우할까 하며 돈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부자를 비난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과연 바른 길일까 하는 생각도 할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 돈에 대한 감정이 불안해지는 쪽은 부잣집 아이보다 그렇지 않은 집에서 태어난 아이일 확률이 더 큽니다. 사실 이는 돈이 많거나 적어서가 아니라 보고 듣고 배운 환경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돈 교육이 부자를 만듭니다. 가계부는 쓰는 것이 좋을까요? 쓰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그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계부를 왜 쓰는가 입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는 가장 큰 목적은 돈의 사용 내역을 살펴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지출을 왜 굳이 줄여야 할까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집에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어서 올해는 꼭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어서 돈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처럼 돈을 많이 모으고 싶다면 지출을 줄이는 것 외에 돈을 늘릴 만한 길을 찾아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돈을 늘리는 방법은 슴스미를 줄이는 것, 급여를 올리는 것, 돈을 굴려서 불리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가계부를 쓰는 것은 이 중 첫 번째 방법에 해당합니다. 가계부 작성으로 지출을 잘 관리해서 돈을 조금 보탤 수는 있지만 수익이 늘거나 자산 운용을 잘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계부를 열심히 쓰고 지출 관리에만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 두 영역에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지출을 줄인다면 100원, 1000원을 줄이는 것보다 큰 액수의 지출을 똑똑하게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현명한 소비, 검소함은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드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가계부는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고 지출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돈을 늘리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 중 지출을 줄이는 것과 소득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돈을 늘리는 방법, 즉 투자에 더 관심을 둬야 합니다. 부자는 목표를 작게 세우고 실천합니다. 부자들은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씩 성취감을 맛보면서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이를 이기는 습관이라고도 합니다. 목표를 잘게 나누어 계획을 실천해야 합니다. 크게 보면 그게 그거 아니냐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전혀 다릅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 또 부자가 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순간은 큰 성공이 아니라 그 씨앗이 되었던 작은 성공의 순간들입니다. 이때 얻은 성취감이 몸에 베어 뇌에 새겨지다 보면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멋지고 괜찮은 인간이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꿈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빈말이 아니게 됩니다.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자신의 잠재의식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게 됩니다.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목표가 아무리 높더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작은 성공이 만들어집니다. 작은 꿈을 이루면서 커다란 꿈을 계속 이어가면 목표는 결국 나에게 옵니다. 부자는 돈을 주고 시간을 삽니다. 성취감을 느끼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목표를 세웠다면 1개월은 단단히 마음먹고 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그것이 나의 성장과 미래에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만의 시간을 먼저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번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은 행운이 아니라 노력을 통한 창출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돈을 버는 것은 나의 시간을 파는 게 아니라 나의 기술과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대가를 얻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의 사고, 빈자의 사고라는 책입니다. 이구치 아키라지음, 박재용 온김, 한스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사고 방식에 있습니다. 부자는 인간관계야말로 최고의 자산이라고 인식합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돈보다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공하려면 동료를 늘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의 대인관계를 중요시하면 자신이 모르는 세계에 관해 배우거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용기를 얻거나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을 소개받는 등 다양한 형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군 없이 안정적으로 큰 부를 얻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려면 상대방에게 가치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기브앤테이크와 같은 손익계산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하고 신용을 쌓아 나가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반드시 손을 내밀어 줄 것입니다.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과 계속 만나면서 좋은 동료를 찾아 나가다 보면 돈은 나중에 반드시 따라옵니다. 인간관계야말로 최고의 자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는 성과주의에 반대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일반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범한 경로로 계속 나아가 봤자 작은 성공을 거둘 수는 있어도 큰 성공은 거둘 수 없습니다. 반면 경로를 벗어나면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차별화를 노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적인 시장을 손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서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발상을 전환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역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아 성공하는 성과주의를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부자가 되려면 고용인의 태도를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자는 직접 정답을 생각해내는 일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고의 축이 있으면 판단을 할 때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만이 눈앞에 있는 당근을 잡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부자의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은 당근보다 더 원하는 것들이 따로 있으니 당근은 필요없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사고의 축과 목적 의식을 토대로 가설과 검증을 거쳐 목적의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가장 정답에 가깝다고 여기는 쪽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올바른 결단을 내리려면 젊을 때부터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연마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선인들의 지혜를 활용하는 것도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므로 독서나 조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는 것은 사고의 축이 확고히 자리 잡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어떤 경우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자신이 직접 내리는 습관을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자는 그날의 일의 성과를 돌이켜봅니다. 보수는 사회에 가치를 제공한 결과로서 받는 것입니다. 회사원 사고 방식을 가진 상태에서 막연히 책상 앞에 앉아 있기만 해서는 그 감각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이 어떤 가치를 얼마나 냈는가 그 가격은 시장에서 타당했는가 부가가치를 올리려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가 쓸데없이 돈을 쓰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비용 의식을 갖는 단계가 부자가 되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성과를 더 올릴 수 있는지 개선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한 활동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은 어떤 일을 하든 항상 중요합니다. 부자는 자유를 확보해서 큰 돈을 손에 넣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다섯 가지 자유를 중시합니다. 1. 전례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자유 2. 생각이 떠올랐을 때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의 자유 3. 사업 기회가 있다면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공간의 자유 4. 몸과 마음의 상태를 늘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건강의 자유 5.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인간관계의 자유 이 자유들을 확보하면 선택지가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일반적인 경로를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성공은 한정되어 있으니 큰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자기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선행 투자가 필요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제한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이곳이 바로 부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부자는 큰일부터 바꿔봅니다. 과거를 전부 부정하고 새로운 자신으로 다시 태어날 의지가 강하다면 환경을 물리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수중에 있는 명함을 전부 버리고 고향 친구의 연락처도 삭제하고 헤어스타일이나 복장도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음악이나 선호하는 음식도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새로운 곳에서는 자신이 동경하는 사람이나 사업에 성공한 사람, 자신에 대한 성장 의욕이 높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려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발목을 잡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오로지 자신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만 상대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만나지 않을 때는 자신의 일과 스스로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노력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집에서 늘어져 있는 시간은 완전히 배제하고 식사할 때도 누군가를 반드시 초대하는 것입니다. 만일 판단이 망설여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판단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과거의 자신이 잘 못했으니 뭐든 지금까지와는 다른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히 하면 사람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부자는 좋아하는 일만 합니다. 이왕에 배울 거라면 하고 싶은 일과 높은 이유를 기대할 수 있는 일에 자기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라면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속도가 오를 뿐만 아니라 일을 실천으로 옮길 때의 문턱도 낮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실천을 통해 수많은 경험을 쌓고 가속도가 붙어서 기술도 향상됩니다. 애당초 뭐든지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의 사고입니다. 자신이 못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됩니다. 성과는 팀이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발상이 가능해지면 지금의 생활 습관이나 일하는 방식을 살펴봤을 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보입니다. 그러면 시간과 돈과 체력이 남고 남는 자원은 하고 싶은 일에 다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사람의 시간과 돈과 체력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를 활용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려면 우선 하지 않을 일을 결정하고 최대의 이유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에 모든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할 일을 정하는 것보다 하지 않을 일을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자는 사장이 부럽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모이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등에 가면 항상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문을 연 순간 바깥 세계와는 전혀 다른 힘이 넘치고 밝은 공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가자의 얼굴을 보면 대부분 웃으며 대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불평을 늘어놓는 회사원들이 모이는 술집의 축 처진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끔은 부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사람도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더라도 그 자리에 섞이지 못한다는 것을 금세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복장이 아니라 표정 및 자세, 행동, 그 사람이 발산하는 에너지로 알 수 있습니다. 일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똑같은 상황에 머무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처음 고급 레스토랑에 갔을 때 순수하게 가슴이 설렌 사람이라면 앞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환경부터 바꿔야 합니다. 몇 년 전 연봉 10억 원을 목표로 세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현재의 나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의 변화를 위해 대인관계를 새롭게 바꿨습니다. 업무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연간 10억 원 이상 버는 사람하고만 함께 지냈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히 하면 반드시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밤낮으로 10억 원 이상 버는 부자들과 만나면서 돈 버는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나 자기 투자 방법, 일할 의욕을 올리는 방법 등 많은 것을 배우자 예상했던 대로 무사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자극하고 이끌어가며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들은 부자가 모이는 장소에만 가는 것입니다. 부자는 화재에 오른 레스토랑을 찾습니다. 사고법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장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쓸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평온하게 지내는 데 쓸 것인지에 따라 시간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사람을 만나서 자극을 받고 자신의 능력을 계속 연마하다 보면 지금까지 몰랐던 세계로 가는 문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금은 저편에서는 큰 성공과 크게 발전하기 위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과 만나면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 조금씩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공간을 공유하고 타인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사고가 자신에게도 전염된다는 거울신경세포 이론입니다. 따라서 사고법을 바꾸려면 약간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나 지금까지 만난 적 없는 사고 방식의 소유자 등을 적극적으로 만나면 놀랄 정도로 많이 배우고 자극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화제일 레스토랑이나 음식점, 카페 등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그 가게가 왜 화제에 올랐고 인기가 있는지 여러 가지 시점에서 바라보면 식사비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자의 동공부, 빈자의 동공부라는 책입니다. 심두고지음 한스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양한 행동과 노력과 선택이 모여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행동, 노력,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오는 길을 알아야 돈이 쌓입니다. 일하기도 바쁜데 다 공부할 시간이 있나,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 공부해서 빨리 돈 벌어야지 하고 가난한 사람은 필요한 것만 공부합니다. 반면에 부자는 부자도 나와 같은 사람일 뿐이야 그에게 뒤처지지 않게 공부를 해놔야 기회를 잡을 수 있어 하고 기본 원리부터 탐구합니다. 부자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위험과 기대수익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조절해가며 부를 축적합니다. 그들은 훌륭한 수익률이라는 걸작을 만들기 위해 밤낮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리 어렵지 않게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동공부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공부에도 명백한 코스가 존재합니다. 자신만의 스타일로 돈을 버는 부자도 있지만 이는 드문 경우이므로 나도 나만의 스타일을 밀어붙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씩 차근차근 지식을 쌓는 게 좋습니다. 돈은 안 쓸수록 좋아 최대한 아껴보자 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아낍니다. 이에 반해 부자는 절약에도 다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을까 하면서 효율적인 절약을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절약은 우리 생활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절약을 하는 방법이 누구에게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커리어는 어떻게 개발할지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는 것이 나에게 잘 맞는지 내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성찰을 바탕에 두고 있어야 어디에 돈을 쓸지 또 쓰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올해부터는 새 사람이 되는 거야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시작해야지 퇴근해서는 영어학원을 다니자 난 의지가 강하니까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믿습니다. 이에 반해 부자는 나는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음 일단은 회식을 줄여서 시간을 내보자 하면서 자신의 단점을 직시합니다. 나는 아침에 잘 못 일어나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했어 그러고는 이에 맞추어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저녁에 운동을 해야겠어 주위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식을 줄이자 그러면 운동할 시간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거야 누구에게나 단점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너무 얽매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우회로를 탐색해 봐야 합니다. 하나의 문제를 푸는데 꼭 하나의 풀이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습관이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좋지 않은 습관을 바람직하게 바꾸어 가면 됩니다. 정리정돈도 부자들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정리정돈은 사람을 더욱 생산적으로 활동하도록 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를 정리한다거나 회사에 출근해 책상 위에 놓인 불필요한 물건들을 치운다거나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 속 물건들을 가지런히 하는 등의 행동은 모두 우리가 그 후에 하는 일이 보다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행 경비는 따로 모아놓자 이건 나를 위한 선물이야 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여기저기 쓸 돈을 따로 정해둡니다. 사람은 편한 길을 찾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뇌는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길 좋아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정보를 모두 처리하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도 더 필요합니다. 자산을 관리할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혹은 실제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누어 만듭니다. 예를 들자면 여행 경비계좌, 자동차 관련 계좌, 대학 등록금 계좌를 둡니다. 이 같은 구분짓기는 생각의 부담을 줄입니다. 각 계좌에는 목적이 있으므로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즉 내 자산 중 일부를 떼어내어 별도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별도 계좌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재테크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관련하여 1980년에 등장한 심리계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산을 여러 심리적 틀에 넣어놓고 각 계좌에 따른 다른 소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 티켓을 1만원에 미리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영화관에 도착해서야 티켓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두 번째는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에 갔습니다. 그런데 영화 티켓을 구입하려던 1만원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경우 모두 영화 티켓을 새로 구매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해도 1의 사례에서는 티켓을 구입하지 않으며 2의 사례에서는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례 모두 1만원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은 같지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1의 경우 우리는 여가 생활을 위한 지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2의 경우에는 여가에 지출한 것은 아님으로 영화 티켓을 구입하는 데 심리적 저항이 적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계좌는 합리적 행동은 아닙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까닭은 우리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심리계좌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머릿속의 계좌에서 돈을 나누어 담지 않아야 합니다. 가령 주식의 투자에서 얻은 소득은 더 쉽게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주식 투자 수익을 심리적으로 불로소득 계좌에 넣음으로써 소비해도 될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에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지출은 지출이고 수입은 수입입니다. 이에 반해 부자는 부동산, 금융상품, 예금, 적금, 내 자산이 지금 어디에 있지 조정이 필요할까 하면서 자산을 하나처럼 운용합니다. 부자는 배를 모는 선장처럼 재테크를 합니다. 바람이 불 땐 돛을 펍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멎으면 돛을 내리고 노를 꺼내듭니다. 폭풍우가 불면 돛을 내리고 노를 집어넣습니다. 그러고선 가판 위의 짐을 창고에 챙겨놓고 단단히 묶습니다. 배를 잘 모는 선장은 상황에 맞춰 배의 장비를 만집니다. 재테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맞춰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금, 적금, 부동산, 주식, 채권, ELS, ETF, 펀드, P2P 등 수익이 나는 여러 금융상품을 외부 환경에 맞춰 비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중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에 더해 나의 자산을 하나처럼 여기고 운용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나만을 위한 취미 하나쯤은 괜찮잖아. 자전거는 좋은 것을 사야겠어. 장비가 훌륭해야 더 즐길 수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나를 위한 투자야 하면서 취미와 돈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양초 만드는 게 정말 즐거워 누구 못지않게 멋지게 만들 자신 있는데 내 양초를 사줄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취미에서도 기회를 발견합니다. 한 가지 직업만으로 평생을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취미는 여러 수입원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 기술을 내 작품을 판매할 수 있을 거야 하고 막연히 짐작하며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취미를 갈고 닦아야 비로소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취미로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취미를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이를 마다할 이유도 없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금 본업 외에 수입원의 중요도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취미가 직업이 된다면 누구보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1년을 어떻게 기다려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야지 하면서 당장의 수익을 찾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지금은 아껴서 저축 갈 때야 목돈을 모은 후에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를 하자 그리고 은퇴하고선 다시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야지 하면서 인생 단계에 따라 차근차근 재테크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역사를 씁니다. 마치 한 나라가 긴 세월을 두고 흥망성쇄를 겪듯이 우리의 인생도 참으로 많은 에피소드가 모여 만들어집니다. 이는 재테크의 측면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없을 때 또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을 때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습니다. 우선 정착 단계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거나 막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시기입니다. 당연히 돈이 없습니다. 오히려 학자금 대출 혹은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부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장기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험 부담이 큰 투자도 쉽지 않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투자는 변동성이 큰 탓에 장기간 보유해야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절약이 가장 좋은 재테크입니다. 하나의 적금 통장보다는 여러 개의 적금 계좌에 소액을 나누어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덜어 생기는데요. 그때마다 적금을 중도에 파괴하면 이자율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축적 단계는 비로소 돈을 모을 수 있게 되는 시기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소득이 지출을 초과한 시기이겠고 사업자라면 안정기에 접어들어 불규칙하긴 하지만 대개 수익을 내게 되는 때입니다. 투자 기간을 비교적 길게 유지할 수 있으므로 다소 공격적인 투자를 시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야말로 투자 관련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다양한 투자 방식에 대해 공부하고 소액 투자로 실정 경험을 쌓아야 향후 장기간의 재테크를 효율적으로 소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연령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30대와 40대가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유지 단계는 공격적인 투자를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늘리는 시기입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50대에 접어들면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주식 투자를 채권 투자로 바꾸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남은 투자 기간이 짧아진 탓입니다.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현재 보유한 자산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 시기의 관건은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정도의 수익을 거두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자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다간 노후 자금이 불충분해질 위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환원 단계는 쉽게 풀어 말하자면 증여와 상속 혹은 기부가 실행되는 단계입니다. 재산의 소유권이 바뀜으로 이때는 세금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특히 재산이 많을수록 이 단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이는 다소 일반화한 이야기로 각자가 처한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됐건 장기 플랜을 세워놓는 것이 재테크에 도움이 됩니다.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따라 조금씩 계획을 수정함으로써 좀 더 일관적으로 재테크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은 내가 말이야 예전엔 잘 나갔다고 하면서 과거를 안주로 삼습니다. 이에 반해 부자는 나에겐 버킷리스트가 있어 좋은 문화가 있는 조직을 만들고 싶고 고양이와 개와 함께 살고 싶어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서 외국인과 원어민처럼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 하면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록을 작성해 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목록을 보면서 목표했던 항목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목표들 중 하나가 더는 나의 목표가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목록을 수정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목록에 있는 항목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지 자신을 꾸준히 다독여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마다 목록에 기록을 해두고 그와 관련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작게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얼마간 하다 보면 그것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목표를 쓰고 또 지우다 보면 정말로 오랜 시간을 두고 하고 싶은 일이 남게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 되는 공부 습관을 익혀야 합니다. 돈이 오는 길을 알려주는 이 책을 읽어보시고 부자의 돈 공부로 인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